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이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관장은 우리나라군이 군의 정신을 제대로 함양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그런 정신을 가르치려고 하면 흉상은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흉상 이전에 대한 육사나 국방부의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요청이 없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모실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